자 이제부터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컴퓨터를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 쓸 때 갑자기 파란 화면, 블루프린트 갑자기 프로그램을 쓰다가 윈도우가 그냥 아예 파란 화면으로 나오고 팍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점점점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성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우리가 오케이 누르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배울 예외 처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게 있고 예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류는 뭐예요? 이거는 컴파일 단계에서 잡아내는 문법 오류. 뭐 그런 거고요. 예외는 뭐예요? 실행 중 오류란 말이에요. 실행 중 오류.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가 가능한데 얘는 어떤 에러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예 프로그램이 지금 죽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플랜 B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걸 세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바에서는 이런 문법을 제공합니다. 먼저 예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계산기 나누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12를 합니다. 그럼 10을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요. 그러면 10을 2잖아요. 12잖아요. 그러면 10을 2로 나누면 나머지 5니까 아니다. 몫이 5니까 여기서 이제 5가 나오겠죠. 실행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0으로 나눠볼게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예외를 탁 내뱉고 그냥 죽어버려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코드 있잖아요. 그런 걸 트라이로 감싸요. 트라이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캐치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걸 시도해 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리고 그 문제의 종류를 적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바.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걸 다 붙여야 되지만 자바.랭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건 생략해도 되고 그냥 이것만 가져와도 돼요. 이건 임포트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rs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류 안 났죠? 네 해볼게요. 0이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은 여기서 무슨 에러가 발생해요? 아리스메틱 이게 숫자와 관련된 연산에 관련된 exception인데 이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이 원래 죽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선택이에요.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0으로 나누면은 난 죽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 만약에 0을 입력했으면은 고객한테 정중하게 숫자 0 입력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나면? 나누면? 예외 처리의 의미는 아시겠죠? 예외 처리는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외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 문법을 통해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한 대응이 가능하다.